다리 엄청 길어 보인대 저 키에 비해 다리 길어요 키에 비해 다리가 길어야 저는 막 약간 지금 댓글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한다면 박수를 쳐세요 뭐 한다면 머리를 만지세요 그러는데 그거를 그게 뭐죠? 누가 그걸 보고 그걸 하겠어? 되게 그런 글이 많네 영어로도 한글로도 뭐 한다면 뭘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뭔데? 모르겠어요 약간 막 지금 즐겁다면 머리를 만져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야 빨리 지나가 그게 그런 글이 많은데 내가 머리를 만진 게 즐거워서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엄마와 제가 엄마와 그리고 리사와 그리고 리사의 엄마가 I'm so full right now.